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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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좋아 더 steep 감미롭다고 해야 되나? 이만 맞아x2 뭔가 익숙한 목소리인데 약간 좀 플라이 투 스카이? 에스디언니 나홀이랑 투비? 나 투빈 노래를 진짜 좋아해 나 투빈 노래를 진짜 좋아해 누구 좋은데? 듣기 편하고 들었을 때 계속 듣고 싶게 하는 느낌 헤어지고 들으면 올 것 같아요 모르는데 뭔가 들으면 들을 것 같은 게 생각 그러니까 저는 되게 쓸쓸한데 진짜 우리가 내 운명이기를 네가 마지막이기 오이 아멘